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심을 해야지 주변에 온통 지뢰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한 보도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가 최근에 불거진 채널A의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이른바 검언, 검찰과 언론 유착 의혹에 대해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의혹 보도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해당 검사장이 현재 알려진 인물이 맞는지 아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조사한 뒤에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채널A의 사과입니다. 김재수, 김차수 채널A의 공동대표는 4월 9일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의 채널A 재성인과 관련한 의견 청취에 참석해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줬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취재윤리를 담당 취재기자가 위반했다. 윤리강령을 거스르는 행동에 회사로서는 솜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같은 공동대표의 발언은 채널A가 MBC의 보도 내용의 전반적인 형식을 인정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사실과 관련 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취재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친분이 있고 현재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수감 중인 이철 대표의 대린을 만나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면 검찰 수사에서 이철 대표에게 선처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고 신했습니다. 하지만 보도국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공동대표는 두 가지 사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보도본부 간부가 취재를 지시하거나 용인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보도본부 간부들은 부적절한 취재 과정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녹취록에 있는 검찰 관계자가 최근에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검사장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그 사실은 채널A의 내부 조사를 통해서 밝히고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재기자는 다른 조사에서 녹취록 내역이 여러 법조인들로부터 들은 것을 진술했다는 그런 사실도 되었고 또 MBC 보도에서는 녹임 파일을 공개한 것이 아니고 녹취록만 공개되어서 해당 검사자가 실질적으로 그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진위를 가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정말 해당 검사자가 취재기자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채널A의 기자는 명백하게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취재기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 해당합니다. 또한 취재기자가 자신이 개입할 수 있는 일과 개입하지 말아야 될 일에 구분을 어렵게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취재기자나 관련자들에 대한 윤리적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검찰 측의 대응입니다. 조국 사태, 유재수 사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태 등으로 말미암아서 윤석열 지휘 하에 현재 검찰은 여건이나 청와대 등과 불편하고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의 사방에는 지뢰밭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도 좋을 정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낙마와 검찰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상태에서 검찰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대검찰청이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사건의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해당 검사장이 mbc 보도에서 드러난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옥중에 있는 이철 전 사장을 상대로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사실에 대한 부분을 협조 요청을 했는지 등은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 7일 날 채널A의 담당 기자와 또 성명불상의 지검장 검사장을 취재현 핵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조사해서 사건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또 녹취록이 등장하는 검사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검사장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재해야 될 것입니다. 업참 마숙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4.15 총선의 여건 승리 정도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예고하는 일종의 예고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MBC의 보도는 그냥 단순히 검언유착 의혹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앞으로 4.15 총선 이후에 여건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검찰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을 예고하는 일종의 예고편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많은 사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